대학의 병원들의 경력난이 심각하네요. 이거는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엄중단속, 엄중경고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환자들이 줄고 외래환자도 줄고 수술도 줄고 해간 여러분들 누적되는 손실을 누가 감당할 겁니까? 자, 오늘 이 동아일보에 의사 출신의 전문기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이진 한 의사입니다. 현장을 이해한 데 도움이 되는 현장 리포트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세종충남대병원, 세종분원인 모양이죠. 충남대 의대에 적자가 지금 누적이 돼가지고 뇌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과 운영 정도의 축소진료가 불가피하다. 적자가 누적이 돼가지고 대전에 있는 충남대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는 충남대병원에서 벌어가지고 여러분들 분원인 세종에다 돈을 지원해서 적자를 메웠는데 이제 충남대본원도 어려우니까 본원도 어려우니까 올 2월 전공의 병원 이탈 이후에 지방의 대형병원 경영단이 신화되면서 국립대병원까지 존립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적자 규모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2020년 개원했는데 2023년도에 620억 적자를 내고 2024년도도 500억 적자가 예상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충남대병원이 적자를 메웠는데 본원이죠. 올해는 의료공백상태로 본원까지 적자가 심해서 본원에 여러분들 지원을 중단한 것이다. 전문의 전남대가 여러분들 5월까지 360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현장 이야기인 겁니다. 전부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방에서 의료공백의 영향이 심각해지고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단행한 의대 입학정원 증가가가 오히려 지방병원을 한계로 몰아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충북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등에서 의대 교수로 잇따라 사직서를 내면서 지방종합병원의 전문의 학부에 비상이 걸렸다. 전공의가 나간 다음에 워낙 이러면 업무 강도가 강해지니까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도 지방대형병원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9월달에 좀 돌아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되냐 이야기. 그 계획이 있냐 이야기죠. 없을 겁니다. 복지관은 전공의는 소수에 불과할 텐데 오는 9월에 추가 모집을 할 경우에 사직 전공의들이 수도권에 있는 5대 대형병원 본인이나 분원에 대거 지원할 경우 지방병원의 상황이 더욱 악화가 될 것이다. 올 11월에 진행되는 전국의대 평가 인증도 난간이 예상된다. 이걸 어떻든 통과시키기 위해 교육부가 평가 기준으로 사전 심의 받으라고 여러분들 업평원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의학교육평가안 인증을 못 받는 의대는 단계적으로 정원 감축 모집 정지 졸업생 의사 국가시험 응시불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서남대가 의평원 인증을 못 받아서 2018년에 폐교된 바가 있다. 올해 의과대학 중에서 8곳이 평가 인증 대상이다. 이때 인증을 못 받으면 2026년 재평가를 하는데 이때도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의과대학생들은 국시를 볼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 의학교육평가원은 국제평가인증 기준에 준해 각 의대를 평가하기 때문에 기준을 임의로 낮출 수 없다고 말한다. 한 교수는 의평원은 정부가 개입해 관리하는 기구가 아니라 전문적 영역에서 관리 운영하는 독립기구인데 교육부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세계적으로 드문일이다. 한 병원의 위기가 아니라 의료공백이 파생된 다양한 부작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제 발생 가능한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될 거다. 기자분 자신이 의사 출신이니까 다른 기사에 비해서 현장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짚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 거죠. 일파 만파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분들 그런 사건들이 계속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걸 다 여러분들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처음에 문제를 일으킨 내용을 순리대로 풀어야 여러분들 이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겠다고 계속 고집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나 이렇게 심하게 고집을 뿌리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참 바뀌지 않지만 이렇게 고집을 뿌려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딱 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이 내용을 보다가 이 수련병원의 여러분들 재정난 이야기가 계속 지금 나오거든요. 계속 지금 나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국민의힘의 한지하, 국민의힘의 한지하 여러분들 의원이 SNS의 국립대병원의 국립대병원의 의료수익이 3개월 만에 1조 2,600억가량 줄여서 이 이야기는 3개월 동안 국립의료병원의 여러분들 누적 적자 규모가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1조 2,600억 정도. 정상적으로 병원이 가동됐으면 벌 수 있었던 돈을 다 늘린 겁니다. 올해 5월 말 기준 국립대병원의 현금 보유액은 적정 현금 보유액이 3,999억 4천억인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1,420억 원에 불과하다. 9월 10월경 대부분은 소진돼서 도산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 전국의대교수의 비대위 최창민 교수는 서울수도권 소재 대형병원들의 재정악화가 국립대 병원보다도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이걸 다 보도나 이런 걸 다 억제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 교수들도 업무량이 늘었지만 간호사들과 병원 직원들의 희생이 큽니다.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무급효과를 가라면 가야 됩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몇백 명의 신규 간호사를 채용했지만 올해는 신규 채용이 없습니다. 대형병원들이 비상체제 아래에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매일매일이 적자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는 윤 대통령이나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은 이 상황을 모를 겁니다. 쬐깍쬐깍쬐깍 여러분들 그냥 시침하고 이런 분침이 돌아가면서 계속 여러분들 누적적자가 누적되는 것을 본인이 생각 못할 겁니다. 왜 본인들은 20일이나 25일 날 그냥 따박딱하고 본급이 들어오니까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 이렇게 겁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막 적자가 누적이 되는 겁니다. 계속 수백억 수천억 수조원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국립대 병원이 3개월 동안 여러분들 날아간 그런 수입으로 잡혀서야 될 돈이 1조 2,60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 표현은 국립대 병원 의료 수익이 3개월 만에 1조 2,600억 가량 줄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무슨 이야기하면 정상적으로 병원이 돌아갔으면 1조 2,600억 원이 병원 수입으로 여러분들 잡혀야 될 돈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뭔가 아니까 세금을 나중에 넣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딱하지 않습니까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A 교수는 전공의가 있는 모든 병원이 다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공의가 나가면서 환자를 많이 볼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적자 상태와 누적돼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면서 대학병원 경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정규직은 어쩔 수 없지만 계약직은 다 해고당했습니다. 병상도 줄이고 있고 무급휴가라 가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력난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선지급률 상황조정 숙가인상 등 재정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언발에 오줌누는 격입니다. 당장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근본적 대책이 있지 않은 이상은 경영단 속 폐업병원들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대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가지고 10년 뒤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 당장 몇 년을 굉장히 고생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10년 뒤에는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이미 약 1조 원의 근보제정을 사용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일어날 사태가 얼마나 재정이 투입돼야 될지 의문입니다.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이 한 일인 겁니다. 이게 윤 대통령의 최대 치적인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누적적자가 눈등을 씨름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벌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이 없는 겁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여러분들 이자를 내본 사람들은 매일이 이자가 올라간다는 아는 것이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다 그게 적자로 누적된다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차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봉급을 먹고 살았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냥. 참 기가 찬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개원의에 비해가지고 의대 교수분들이 좀 박봉인 상태도 의과대학 교수에 계시는 것은 임상경험을 통해서 학술 논문이 아닌 것을 계속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경영난이 심해지게 되면 연구비 직업도 삭감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지역국립대병원 한 교수는 집안국립대병원의 재정적자폭이 확실히 커져서 현재로서는 교수들에게 지원하던 연구지원비조차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거점국립대학교는 도산하게 되면 교육도 문제지만 지역진료가 엉망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 병원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속겨있던 교수들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진로뿐만 아니라 교육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당장 1년 2년 이하 의학과 과정이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3, 4년 후부터는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의대 정원 프로세스를 멈추었으면 해결될 일을 계속 정부가 질질 끄면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학생과 전공인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 사태의 원인은 잘못된 정책을 시작했던 것이 첫 번째고 의료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긴 시간 동안 이야기했고 기회를 주었음에도 정부가 그것을 거듭찬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 고집이 모든 것을 망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번 조치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실수에 대해서 요로에서 여러분들 목소리가 여러분들 나오고 이야기가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첫 번째 본인이 잘못 내린 결정을 계속 고수했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 효과들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매일 여러분들 적자가 누적이도 매일 문제가 여러분 또 여기서 제가 언급 안 했지 않습니까 환자들이 제때 이런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건 중증 환자는 그냥 청금 같은 이런 생명을 잃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생각해서라도 이번 문제를 순리대로 해결했어야 되는 거죠. 돈은 돈이라고 하다가 사람의 목숨을 날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게 되면 대통령 말씀이나 보건복지부 장착한 말씀 가운데 환자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환자에 대해서는 환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경각에 잡혀있는 대학병원이라는 것은 중증 환자나 휘기질환자를 가장 많이 이룬 들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 가장 많이 다루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벌 받을 겁니다. 무지함의 이런 벌도 크지만 오만함의 이런 벌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만함의 벌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거만함은 몰락을 가는 지름길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정보가 어떤 식으로 이러면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김건희 여사가 하셔야 될 것은 이런 이야기를 좀 잘 정리해서 대통령한테 직보를 해드리는 겁니다.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아나 여러분들 이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뿐만 아니고 이렇게 상황이 위급하다 자나무나무 날라갑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의로계와 탄핵에 힘을 더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저는 의사선생님을 존경합니다. 병원 가시면 잘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사람이 아프면 마지막에는 의사들한테 기댈 수밖에 없지 윤 대통령이 기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경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우리가 의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전문가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전문가들한테 그렇게 돌판매를 하고 지금까지 돌판매 안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